안녕하십니까 두공TV 입니다 자 말씀드린대로 오늘 3월 18일 수요일 지금 7시 21분 입니다 당첨자 발표를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 이벤트 페이지 링크를 복사하고 그리고 뭐 이 댓글 추첨기가 있더라구요 미리 댓글 추첨기에 지금 즐겨찾긴 한데 들어왔습니다 아 여기서 여기 우리 우리 페이지를 복사 있는 걸 붙여 놓고 댓글 받으면 자 지금 여기 보이십니까 이게 지금 현 시간으로 7시 22분 기준으로 이제 서른 명 입니다 댓글이 댓글 서른 명인데 여기서 이제 두 분을 뽑겠습니다 자 스타트만 들어오면 되는데요 자 기대됩니다 자 우리 조작없는 방송 조작없는 방송 자 시계 시계 이거 나오고 있나 자 7시 자 7시 22분 계속 자 조작없는 방송 바로 스타트 돌겠습니다 자 첫번째 당첨자는 누가 될까요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임상민 예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자 이 분들은 제가 요 영상의 밑에 댓글에다가 저희 메일 주소를 넣어 놓을 건데 그 메일로 자신의 주소만 좀 날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축하합니다 네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.